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곳 LA에서도 65세 이상은 가능해졌으니 선생님 저 꽃가루 알러지 있는데요. 예전에 페리슐린 맞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는데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분 계시는데요. 이렇듯 심한 알러지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CDC에서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에 심한 알러지 반응을 드디어 공개했는데요. 과연 어느 회사 백신이 알러지 반응이 더 적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논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 모더나 백신을 약 400만 명에게 3주간 접종하는 동안 나타난 알러지 반응을 발표했고요. 바로 그 전주에는요. 파이저에서 약 180명에게 열흘 동안 접종한 케이스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바로 보러 가시죠. 모더나 쪽에서는 백신을 받은 400만 명 중에 1,266명 즉 0.03%가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 108개의 케이스가 심한 알러지에 해당되어 더 조사해 보니까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10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알러지 반응인데요. 온몸으로 나타나고요. 영상 후반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볼 테니 이따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파이저 쪽은 어땠을까요? 180만 명의 접종자들 중에 4,393명 즉 0.2%에게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고요. 그 중에 조사가 들어간 심한 알러지는 175명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는 21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확률로 따지면 모더나는 100만 모더나 백신당 2.5명의 아나필락시스가 생겼고 파이저는 100만 명의 접종자들 중에 11.1명으로 나타났으니 이 결과로만 따지면 아직까지는 모더나 백신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그렇다고 어느 게 더 우월한지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둘을 직접 비교한 실험도 아니고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환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판가름 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초이스가 주어진다면 개인적으로는 모더나를 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요. 수백만 명의 접종자들 중에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는 환자가 바로 뇌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파이저와 모더나가 발표한 아나필락시스 케이스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자, 왼쪽은 모더나, 오른쪽은 파이저 케이스입니다. 자, 첫 번째 성별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보편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알러지 반응이 더 많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인데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둘째, 예전에도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알러지 기록이 있었다면 의료진에게 꼭 먼저 알려주시고요. 이따가 말씀드릴 아나필락시스 전조 증상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백신 접종 후 15분 내로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났고요. 치료를 받으니 모두 다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15분 동안 기다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고요. 알러지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백신 접종 후에 30분 동안 기다리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이렇듯, 아나필락시스 치료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수이고요. 진단은 피검사나 CT 영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환자의 증상을 토대로 진단이 내려지는데요. 그러니 환자분들도 전조 증상들을 알면은 의료진에게 빨리 알려줄 수 있겠죠. 증상은 이해하기 쉽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호흡기. 기도가 부어올라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색색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 온몸에 매우 간지러운 두드러기가 나타납니다. 만약 백신 맞은 자리가 몇 분 내로 빨갛게 달아올리고 간지러워지면은요. 온몸으로 번지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심장. 혈압이 떨어져서 저혈압 때문에 뇌로 가는 피공급이 잘 안 돼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넷째는 소화기관. 매스컵거나 토로 할 수 있고요.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호흡기, 심장, 소화기관, 그리고 피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요. 의료진들은 에피네프린이라는 근육주사를 곧바로 드립니다. 근데 이 아나필락시스는 한 번 나타나고 몇 시간 동안은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셔서 의료진이 꼭 지켜봐야 합니다. 네, 곧 있으면 저희 병원에서도 저희 환자분들을 위해 백신 접종을 시작할 건데요. 에피네프린도 넉넉히 구비해놓은 상태이고 간호사들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속한 대처로 인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싶으신 분들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